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오늘 함께 보실 성경 일물은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초대왕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걸린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왕권시대 직전에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 6장까지는 성계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힘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또 사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그를 대체할 인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라를 사사로 세우지만 아버지와 정반대로 뇌물을 받으며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대다 싶었을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압박은 거세워와지는 가운데 강력한 왕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합지졸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항적인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보다 더 나은 국가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왕을 통해 통치를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 말합니다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우와를 경외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우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우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우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에 달렸단 말입니다 초대 왕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르는 자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것을 예상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왕을 둘 것이라면 이러한 제약들을 왕에게 걸 것을 지시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미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러한 제약들을 두시는 이유는 바로 왕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초대왕 사울의 증의와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으며 2대 왕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권의 역사를 볼 때 첫 단추는 제대로 채우지 못했지만 두 번째 단추가 아주 잘 채워져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라는 단추가 왜 잘 채워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을 매우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개적 역사적 인물의 정기를 보게 되면 저자의 편견과 성향에 따라 인물이 편향적으로 묘사될 때가 묘사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사울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또한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상당히 소심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암락이들을 찾았으며 함께하였던 종의 제안에 따라 사무엘을 만나러 갔던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거스르거나 거역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 매우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라 칭하였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벤야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벤야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같은 사울의 태도는 그가 자존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은 제일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가족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한 온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그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소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심한 사울이 11장에선 길드앗 야베스가 안몽군대에 포위당하였을 때는 성령님의 감동에 힘입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소를 잡아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하지 않는 자들의 소는 그와 같이 될 것이라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명령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왔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대군을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길드앗 야베스를 안몽으로부터 구해내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은 온 백성의 지지를 얻으며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의 사울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자존감이 낮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무궁무진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그런 총만 받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과 많이 닮아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소심하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낼 때 지웠다 썼다를 한 네다섯 번은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것도 물건을 사고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을 하길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스 내릴 타이밍을 놓쳐도 기사님한테 얘기를 못해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 때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발표하는 게 제일 질색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리더십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제 소심한 부분들이 가리워지고 저 안에 숨어있던 리더의 자질들이 부각되는 것을 보며 저는 매우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엄하게 얘기하며 화까지 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저처럼 누구든 소심하고 자존감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든 리더십의 자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지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때만 리드를 할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 되셔서 하나님 곁으로 저희를 리드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리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나 저처럼 소심하고 자존감 낮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성령님의 감동에 힘이 뭐 리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하셨듯이 사울은 잘 끼어지지 않았던 단추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힘입어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된 적이었고 아주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을 압박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병거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절박하게 수풀과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의 압박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달아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와중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호의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했던 7일째가 되어서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초조함에 못 이겨 번제와 화목재물을 가져오라 하여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1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부득이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영어로 forced 아님 restrain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행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울에게 빨리 제사를 드리라고 그 사울의 마음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기 위함인데 사울의 마음은 사울이 그 제사의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전 번역에서는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울을 대신할 다윗을 칭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 라고 표현이 되는데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첫 구절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구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판자를 새 왕으로 찾으셨다는 말은 바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일어난 경솔함은 14장과 15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14장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소년과 단둘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 혼란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추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사울은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말하듯이 사울의 군대가 음식을 좀 더 든든히 먹었더라면 더욱더 힘써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명령하셨다는 근거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울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그가 경술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그 명령을 듣지 못하였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땅에 떨어져 있던 꿀을 집어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추격해야 할지 말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시자 사울은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건지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39절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첫째로는 그가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탈취한 고기들을 피째로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당연하게 이것은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지 요나단 때문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요나단의 잘못으로 판명이 나게 되고 요나단은 단지 꿀을 땅에서 집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뱉은 그런 경솔한 발언들로 인해 자기 아들을 잃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나서서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므로 그가 죽을 일은 절대 없다고 맹세함으로써 요나단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기보다 더 나아 보이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원을 보시면 솔로몬 또한 이 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개명은 가볍게 여기면서 입은 아주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바로 애국대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아멜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을 친 다음에 그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15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질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후회라고 번역되는 나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에서 그 한탄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고 세상을 리셋하셨듯이 사울의 왕권을 버리시고 다윗의 왕권으로 리셋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내세우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의 사물이 이르되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렬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의 대담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간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주제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했다는 듯이 포장하고 합리화 시킵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주며 사울의 불손종을 얘기하지만 사울은 또 한번 이전과 같은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또한 사람의 마음은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것을 또 한번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22절,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미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온전한, 순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15장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 여기서 사울은 뒤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끝까지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자신을 포장하며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노력해봤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 다윗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편으로는 소심하면서도 대범한 리더십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던 자이지만 그는 결국 다윗에 밀려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본문에서 본 것 같이 14장 15장에서 본 것 같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경솔한 행동들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자신이 드러나도록 신경 썼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자신의 불순종을 멋지게 포장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있고 마음이 있고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울의 문제는 저희 마음의 문제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옳은 곳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는 다윗이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신 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사울의 마음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자살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숭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잠원 4장 24절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후렴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은 저희의 온전한 숭종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굽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에 취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써 저희의 마음을 휘어잡아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